애교 많은 연하 남편과 결혼한 30대 여성 문씨. 남편이 연애 때부터 잘 삐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연하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남편이 부쩍 바빠진 탓에 육아는 오롯이 아내의 몫이 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앉기만 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심지어 잘 때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 밀어내기 일쑤. 안 그래도 잘 삐지는 남편, 이런 아들 때문에 더 화가 났는지 아이의 이유식에 손을 대거나 간식을 뺏어먹고 장난감을 가지고도 약을 올려서 꼭 아이를 울리곤 합니다. 4살 아들과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남편 때문에 독박 육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내. 대체 이 남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애교 많은 연하 남편과 결혼한 30대 여성의 사연. 이 애교라는 것도 코드가 좀 맞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둘이 좋았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잘 맞았습니다. 30대 여성 문 씨인데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주선자가 애교 많은 연하 남이다라고 하기에 살짝 걱정을 하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굉장히 대화도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너무 잘 삐진다는 거 정도였습니다. 일단 아내의 모든 약속에 다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아내 껌딱지였고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또 바로 삐집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엄마가 우리 가족끼리만 좀 오붓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가족이 아닌가 봐라면서 또 입이 대빨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요. 아유 괜히 나이 많은 티 내지 마라 사랑꾼이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배부른 고민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연하의 매력이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배부른 고민 같습니다. 연하 남편 빨리 결혼을 서둘렀고요. 일사천리로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출산했는데 전문직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데 육아에 전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때마침 좀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해요. 회사에서 눈꽃들 세우시 바빠지고 출산 찍고 한 100일 정도 거의 집에 못 들어와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엄마나 아이 모습을 봤다라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 낳고 저도 제가 출산을 해본 경우는 없지만 100일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라고 하던데 그때 남편이 없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사실 게으르거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시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몸이 힘드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남편은 애교쟁이니까 애교를 피우면 또 부인 마음이 녹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이 아빠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빠가 안으면 자지러지게 울고 아빠가 유아 이렇게 분유 먹이려고 하면 다 토해내고 그러니까 엄마도 손목도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니까 남편이 좀 퇴근해서는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아빠는 아이를 재울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이가 아빠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늘 텐데 저도 제 조카들 제가 다 재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남편이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편하게 우유를 잘 먹고 있으면 또 이렇게 얼굴을 쓱 드리밀면 갑자기 아이가 손으로 아빠 얼굴을 팍 밀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계속 대놓고 적극적으로 지금 아빠를 거절하니까 아까 그랬죠. 잘 삐진다고. 삐졌습니다. 입이 대빨 나오면서 삐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이제 아이 비행기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 다리에 이렇게 애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친해지는 걸 시도하는데 아이를 살짝 놓쳐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아이는 아빠 품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아이가 되게 놀랐나 봐요. 그 뒤로 이제 애가 아이 아빠한테는 절대 접근도 안 하고 남편도 같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아니 뭐 자기 자식이 자기를 거부하면 더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일단 다칠 뻔까지 했던 상황이니까 아내도 놀라서 그때부터 좀 아이 맡기기가 겁나긴 했지만 그래도 애 아빠인데 싶어서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요. 좀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서 남편한테 준 다음에 당신이 좀 먹여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유식에 있는 고기를 본인이 죄다 건져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애 걸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고기가 뜨거울까 봐 먼저 먹어본 거다라고 하더니 계속 따지니까 나중엔 나도 고기 반찬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애 이유식 만드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반찬 투정을 하면서 질투를 하니까 이 아내는 정말 기가 찼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내가 굶어도 자식 내 새끼 거 먹이고 싶어 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닌가요? 그렇죠. 고기가 뭔가 좋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이제 아이가 성문이가 두돌이 되면서 말도 잘하면 입사계열 지나가면 말도 잘하는데 아이가 하는 말 중에 거의 많은 수가 아빠 싫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아빠 싫어! 이러면 통상 아빠가 왜 싫어? 아빠가 잘해줄게. 성문아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싫어! 이러면서 자기는 나도 네 싫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애랑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왜 싸우냐고 아애랑 아빠가 애랑 싸우면 어떡하냐고 아내가 자꾸 혼내 뭐라 하니까 왜 나한테만 혼내냐고 성문에도 혼 좀 내라고 이렇게 투정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 이럴수록 아빠와 아들 간에 이 냉전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진 건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제 아내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애 주려고 애기들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다 놨는데 그 애기 과자를 아빠가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왜 먹어? 그러니까 채도 내 과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녁 이제 채를 동안 좀 아기랑 놀아줘. 두 돌의 애기니까 애랑 놀아줘. 그러면 이제 놀이방으로 이제 방으로 가서 막 놀다가 조금 있으면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보면 애 장난감을 애기 손 안 닿는 위에다가 올려놓고 뭐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애는 뭐 펑펑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놀리고 울리고 막 이러니까 이 아내로서는 모든 게 다 이제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야 애가 둘이네 이게. 둘이죠. 근데 이거를 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머 그게 말이 되니?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직접 그 아이랑 싸우는 걸 친정엄마가 직관하고 나서 아 진짜? 직관을 하고 나서 혀를 끌끌 차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하다 하다가 꾀명까지 부린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애를 보다가 이제 아내한테 와서 나 열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마를 짚어보라고 하고 나 쟤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더니 나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나 갈비찜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체온계로 재봐도 남편은 분명히 정상인데 남편은 막무가내로 나 지금 쟤한테 옮아서 계속 아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골이 지끈지끈한 아내입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여기다가 아내가 폭발한 사건 또 있습니다. 오늘도 별별 극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철부지 연아 남편의 박지은 변호사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 박상희 교수 레디 액션! 성문 아빠 애 반찬 좀 그만 빼서 먹어. 당신 반찬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래? 밥상에서 꼭 우리 성문이를 이렇게 울려야만 직성이 풀려? 무슨 내 아빠가 이래? 애는 맨날 반찬 새로 해서 만들어주면서 나는 냉상고 있던 거 주고 내 입은 입도 아이가? 오죽하면 애 고기를 뺏어 먹겠나? 내가 먹을 게 없다. 손발을 바라먹잖아. 나는 뭐 혼자 진수 성찬 차려먹니? 애 흘린 거 받아 먹고 남긴 밥 먹고 그러는 거야. 차려주면 주는 대로 곱게 좀 먹자. 당신은 그 성문이 밖에 모르지? 잘때도 당신 그 성문이 세운다고 하면 나는 맨날 혼자 자야 되잖아. 애 그렇게 오냐고 끼고 돌면 버릇만 나빠지 성문이 커가면 뭐가 되겠노? 지금 누가 누구 버릇 나빠진다는 거야 도대체? 나는 지금 우리 성문이가 당신을 보고 배울까봐 겁이 나. 어린이집에서도 애들끼리도 이렇게 안 싸운다. 어떻게 아빠가 애랑 싸우니? 당신은 왜 맨날 성문이 판만 들어? 내 얘기는 왜 안 들어주냐고? 나도 힘들다. 아이고야. 자 여기서 별별 상담사 오늘의 꿈꿈 좀 짚어보죠. 4살 아들 성문이랑 진심으로 싸우는 남편 지훈이. 이제 너무 지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네. 이 아빠 정말로 애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맨 처음부터 연애 때부터 부인만 따라다니고 싶고 또 자주 삐지고 그 다음에 또 일찍 또 가정도 꾸리고 싶고 또 연상녀를 또 좋아하고요. 또 애랑 싸우고 반찬 투정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내면 심리 안에는 우리가 내재 과거라고 하는데 성인 아이라고도 하고요. 아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결혼한 커플 중에 이런 커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엄마로 생각하는 남자 그리고 남편을 아빠로 생각하는 여성 이런 게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또 서로 다독이고 살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너무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남편의 이런 깊은 모성 결핍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니까 또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뻥 뚫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그런 모성 결핍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아빠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는 본인의 문제를 좀 깨닫고 부인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또 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 어떤 어린아이 같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좀 이해를 해주고 다독여줄 필요가 있지만 아빠의 역할만큼은 반듯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사연 보면서 저희 큰애가 여동생하고 한 3살 차이 납니다. 큰애 같아요. 아 진짜? 그런데 큰애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진짜? 놀아 죽이고 네가 싫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큰애도 지도 오빠라고 여동생한테 든든하게 듬직하게 하는데 우째 그래 오빠나 형만큼 또 뭐합니까? 아빠인데 저는 연하남이라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가 크잖아요. 3돌 4돌 5돌 되잖아요. 아빠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지적 수준을 보니까. 아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디서 아이랑 싸웁니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고기 뺏어 먹는 게 말이 됩니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성문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무슨 더 논할 게 있겠어요. 이 방송 보고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너무 싱겁잖아. 더 한 말씀.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 정도 얘기면. 이거는 지금 박상현 소장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아기 아빠라는 걸 빨리 자각을 해야죠. 아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군요.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뀨님 꼭 무슨 동생 태어난 형같이구네 하셨고요. 모쿨샤님 남편 아프면 소아과 데려가셔야겠어요. 광미영님 전남편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는데요. 자기 거 먼저 먹고 애들 거 뺏어 먹었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이런 경험 나눠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요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